가루, 세로로 썰어서 다주면 빠릅니다. 가루, 세로로 썰어서 다주면 빠릅니다. 가루, 세로로. 반 잘라고 하셔도 돼요. 고추, 세로로 썰어주세요. 고추, 세로로 썰어주세요. 고추, 세로로 썰어주세요. 계루 성질은 다 했습니다. 장기로 남겨놓고 볶아주세요. 고추, 세로로 썰어주세요. 감자, 단단한 아비탄을 써볼게요. 육수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육수가 끓여놨습니다. 멸치, 다시라, 양파 껍질. 고추, 세로로 썰어주세요. 고추, 세로로 썰어주세요. 한 된장 끓이고 줍니다. 고추, 세로로 썰어주세요. 그래서 뚜껑을 닦고 좀 끓이세요. 감자가 익을 동안요. 뚜껑을 닦고 끓입니다. 고추, 세로로 썰어주세요. 고추, 세로로 썰어주세요. 마늘 넣어주세요. 더 고춧가루. 고춧가루. 호박이 쌈 사 먹게 껍질 벗기고 있습니다 입맛 없을때는 호박쌈이 최고죠 호박잎쌈을 쌉니다 물이 그러니까 소금 넣고 고추기 떼집니다 고추 나무를 할 생각입니다 1500원인데 진짜 많다 고추잎이 칼슘이라는 무이질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유 멸치만에 맞는 칼슘이 들어있는게 아니라 이 꼬집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답니다 채소는 로컬푸드가 더 싼것 같아요 중간 상인이 없으니까요 우리 동네에 새로 생겼는데 채소 살 일 있으면 로컬푸드 가면 될 것 같아요 주차장도 넓고 먹을게요 잎사귀나물무치입니다 의간장 2개 깨소금 1개 참기름 오리지나일 참기름입니다 시이원이 중급입니다 두갠 줬는데 한병 다 먹고 한병은 나물무칠 때만 넣으려고 아껴뒀습니다 호박나물입니다 호박나물입니다 물이 끓으면 소금 넣고 부각되어집니다 물이 끓으면 소금 넣고 부각을 넣기 소금 넣고 부각을 넣을 수 있어요 소금 넣고 부각을 넣을 수 있어요 소금 넣고 부각을 넣을 수 있어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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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 간단하죠 치골에서 엄마들이 해주는 반찬 으 으 으 어어어여 근데 클렌징 Paige 어머도 맛있어 Unf Hunt